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다재광포입니다. 오늘은요, 저게 다리 워낙 뜨거워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네, 워낙 뜨거워서 꼼짝을 못하겠더라구요. 그래갖고 매니저 얘기 좀 해봐요. 이런 알탕들은 알탕? 요거는 알탕이요. 요거는 알탕. 알탕이고, 요거는 새워볼꽃이요. 요거는 새워볼꽃이요. 새워볼꽃이고, 그리고 만두. 튀김만두. 요거는 파인애플하고 들어간 과일 통조림. 그리고 김치하고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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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사Professor Aha 으음 이 집이 맛있으니까 맛있네 친구는 먹겠네 굳이 아니라 찌개니까 으음 맛있어 죄송 으음 뜨거 맛있다 음 자유롭고 좀 먹어봐 이건 뭐야 계란 괜찮은데 음 맛있네 계란 이거 양이맨거야 양이맨 양이맨 아닌거 같은데 음 음 음 음 음 숙박 와 음 알이 엄청 크네요 와 알이 엄청 크다 음 음 음 음 음 음 알을 소스에 찍어먹는거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배가 너무 크네 아 음 음 음 음 새우불도 맛있겠구나 맛있어 먹어봐 김치가, 김치가 맛있어 정도돼 겨울이고 역시 포기김치가 맛있어 응 응? 응 골젓이는 한 끼 뿐이야 한 끼 뿐이라고? 골젓이는 그때 했을 때 한 끼 응, 맛잉, 골젓 응, 은혜 이야, 옳두르서도 오늘 최고드 온 거 같아 나는 오늘이? 응 덮조 meine 날씨 엄청 더웠어. 날씨 엄청 덥더라고. 운이 들어오는 것 같아. 이 소스를 찍어 먹으니까 맛있다. 설탕 이번엔 풍선! 응 이거 이건 후추야 응 내가 더 가져올까? 됐어 맛있어 맛있네 아 그냥 잘 먹네 잘 먹어 응 맛있어 잘 먹네 새우글도 맛있더라구 맛있다 새우글 엄청 부드러운데? 한번 먹어볼까? 응 맛있어 응 음 응 응 조그맣게 대단체 응 새우도가 짱갖고 또 맞아서 칠했네 응 밑으로 이렇게 빼 응 이렇게 마트티김도 맛있네 마트티김도 맛있네 마트티김도 맛있네요 제 인정이야 응? 제 인정 제 인정 진짜 맛있다 응 음 음 시원하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시원해 달고 통조림이 있는거잖아 통조림 통조림 파는거 후르츠 과일 후르츠 두사람 먹으니까 딱맞네 응 딱맞는다 응 난 안먹어 자기가 다 먹은 남편 후르츠 후르츠 응 히힛 시청자분들한테 왔어 잘 담아 히힛 하이 아 체크 철학 히힛 한 대 부위드락 한 대 부위드락 한 대 부위드락 한 대 부위드락 하나 안 먹어? 응 맛있다 자기 화장지 있지? 맛은 있네 응 응 만두도 맛있다며 응 만두 한 번 먹어볼까? 맛있어 만두 튀겼나? 응 이건 어제 찍어먹네 색상이죠 난큼하지? 응 응 고생은 맛있겠다 했네 응 응 인사하자 응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응 응 응 응 응 한글자막 by 한효정